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제 데일리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속땅속땅속땅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일 탭핑도 가득 담아서. 일단 저는 저를 좀 오래 구독하신 분들, 제일 친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텐데, 저는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에요. 아, 제가 얼마, 몇달 전에 Q&A 한 것들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질문들을 답변했으니까, 관심있으시면 한번 체크해보시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가는데, 여느 평범한 회사의 대리가 되었고요. 전시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 같은 게 아니라, 기업 전시, 기업 전시,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획 파트는 제 상사분이 하시고, 저는 이제 주로 디자인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일정 조율하고, 플랜 짜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전시,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날이 되면은, 행사장에서 가이드라고 해야되나, 좀 안내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가 되게, 플렉시블 아워, 탄력근무, 탄력근무제여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꼭 9시부터 6시,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가할 때는, 퇴근, 3시, 4시 이렇게 하고,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동성있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도, 출근을, 한 9시 반, 이 정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할 때는, 막 3시 반 이쯤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은, 집 오면은 대충, 4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나 해놓고, 영상 편집을 하나 해놓고, 또, 어, 영상 편집, 렌더링을 하는 시간동안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요. 뭐, 뭐 먹고 싶으면은, 치킨 같은 거, 시켜먹기도 하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먹고 싶으면, 계란이나 과일 같은 거 먹고,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먹고, 뭔가가 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뭔가가 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집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 전화 영어를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아니지, 제가 원래, 아, 이번 연도 초부터, 출퇴근길에, 영어기사 최소한 개식 읽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느새 좀 루틴이 돼서, 많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어, 적으면 한 개, 아니면 뭐, 세 개 정도, 출근 시간 이용해가지고, 어, 영문 기사를 읽고 그랬는데, 요즘 오디오북이,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 중에서 저는, 얼마 전부터, 윌라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영어, 그, 귀사, 헤럴드 코리아를 읽었는데, 제가 원래 책을 정말 안 좋아해요. 1년에 책 한번 읽을까 말까, 영어 공부할 때, 하는 그런, 뭔가, 교재 말고, 책 읽는 걸 정말 안 좋아하고, 제가 약간, 난독증, 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난독증의 정확한, 그 증상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 읽으면, 분명히 눈으로는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안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그 문장을 읽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도 나오잖아요. 등장인물까지 나오면 이제, 특히 외국 책이면은, 이름도 막 헷갈려서, 막 앞으로 가서 다시 읽고 이러느라, 그러면 저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책 읽는 속도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느리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보통 좀, 릴렉스, 하려고, 읽는 건데, 전 엄청 스트레스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게, 진짜, 다반사인데. 그, 그, 오디오북, 그를 한번, 껴봤어요. 근데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구경을 했는데, 책 아닌, 책은 아닌데, 서점 구경하는 건 좋아해요. 책 표지 디자인 같은 거 보고, 근데, 신간 책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어, 자기 개발 같은 거 관심 많아가지고, 그쪽을 읽으려다가, 출근길이면, 좀 가볍게 들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방구석 미술관, 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작품인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게, 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다, 들리니까, 집중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기 안 해도 되고, 약간, 책의 종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쓱쓱쓱 읽히는 그런 책.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별로 없지만, 그래서, 책이 그냥 쓱쓱쓱, 어,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 책이라고 하면, 보통, 책의 수록이 되잖아요. 그림들이, 작품들이 수록이 되는데, 그래서, 그림도 없는데, 재미있으려나,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들었는데, 그, 언어로, 문자로 배현되는 것들로, 머릿속에서 한번 어떤 그림일까, 상상을 해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하면은, 그걸로 찾아보는데,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에서 소세하게 했던 그림이랑, 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 이런 작품도 있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마다 들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멈췄다가, 들었다 멈췄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서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계속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시트콤처럼,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느낌. 되게 부담없이 읽기가 좋더라고요. 챕기가. 그래서, 한 뭐, 며칠 안 들었는데도, 제가 만약에 책으로 봤었으면, 몇 주일 읽었을 분량을 읽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정도라고 할까요? 저였으면은, 그 책을, 1년을 줬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받아서 못 들었을 거거든요. 네, 어쨌든, 어, 이번에 영상, 그 상단에 광고 표시 보셨을 텐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스, 찬스 해드리고 싶은 게요. 어, 제, 이제 쿠폰 코드, 사용해가지고, 윌라를 다운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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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이용하시고, 거기에, 3개월, 3개월을, 3개월을, 3개월을 반값, 50% 할인된 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광고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오디오북 같은 거. 그래서, 뭔지 궁금한 것만 해도, 일단 한 달이 무료니까, 되게 좋고, 거기다가, 제 쿠폰 코드 사용하시면, 3개월 동안, 50%를 할인받으시니까, 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저도 요새 그래서, 그 방구석 미술관이란 책을, 제가, 또, 그, 교보문고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사려고 했다가, 달아왔던 책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제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워낙 안 읽으니까, 근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 딱, 라디오 듣는 것처럼, 짬내가지고, 짬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놀란 게, 제가 되게, 여러 개 눌러봤거든요. 자기계발 쪽으로 주로 눌렀는데, 성우분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다르고, 어,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도 다 다르고, 되게, 그냥 저는 낭독 같은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낭독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읽는 거 있잖아요. 라디오처럼. 오픈 пал지 пал지 찼prelle. 근데 되게, 연기 톤 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몰입이 좀 더 잘 됐어요. 만약에,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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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읽었으면, 아마, 저 줄건 길에, 잠들었을거에요. 근데, 되게 오글거리지 않는 선에서, 연기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컨텐츠가 퀄리티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선거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그 이제 데일리 루틴 중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요일에 데일리 루틴이고 수요일마다 영어 모임에 가요.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토요일마다 가는 거였는데 제가 리드하는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쁘고 회원 관리하고 이런 거가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제가 그냥 회원으로서 어디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오랜만에 영어로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고 동기불도 되고 왜냐면 다른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있고 하니까 스터디 효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스터디 효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제가 쌀쌀 수업을 듣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클래스가 다 오픈이 되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촬영을 해요. 이제 토요일에 주로 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무래도 제가 평일에는 촬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 끝나고 뭔가 피곤해 절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에 뭐랄까 그런 컨디션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느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느낌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절대 막 하기 싫은데 하고 피곤한데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이제 컨디션이 좋은 주말에 좀 몰아서 하고 평일에는 주로 편집하고 영어 공부 조금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어요. 드로잉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 진짜 그림 그린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 전에 그림도 다시 그리고 있고 여러분 이 네일 소리 좋으시면 제가 영상 단독으로 따라 만들어볼게요. 입술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입술에 이거 발랐어요. 로맨의 출시 라스팅 틴트 23번 누카다미안 누카다미안 이걸로 발랐어요. 지금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지금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지금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머리숱을 좀 쳤어요. 머리숱을 좀 쳤어요. 계속 다니던 미용실이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말씀이 보통 머리숱을 별로 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5cm 간격으로 숱을 친데요. 그리고 숱이 많다 싶은 사람은 3cm 간격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말씀이 근데 너는 2cm로 한다. 너만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머리가 확실히 많긴 많구나 싶었어요. 머리숱을 1년에 최소 2번 안 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발 흘리기 너무 힘들고 지금 촬영 시점이 거의 오후 6시거든요. 근데 제가 배꼽 시계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 촬영 시점이 그래서 지금 계속 고르르 고르르 배에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테이핑 소리도 듣고 싶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윌라 오디오북도 한번 가입해보시고 한 달 동안 무료 그리고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보시는 기회를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저